다음 상담 내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성북구 기름동에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24평형 보유 중입니다. 7년 거주했고 현재는 전세 5년째 주고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상급지 추천해 주세요 라고 왔네요. 성북구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이제 매도하시고 상급지 어느 곳으로 갈지 이동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기름 센트레빌 24평 아파트고요. 24평 아파트 현재 지금 7억 3천 정도. 실거래가가 7억 정 초반대에 경성이 되었는데 일단 지금 미아사거리역에서 약 도복권으로 한 600미터 바로 위쪽으로 지금 미아재정비촉진구역이 좀 있고요. 1377세대일 거예요. 1377세대 21년째 아파트로서 제3종이긴 하지만 용적률이 269%.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직후나 직급적인 호재나 직접적인 호재는 아직 시기상조고 간접적인 호재 같은 경우에도 동북선이 예정돼 있는 것과 그리고 위쪽에 지금 미아사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좀 영향력이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여서 갈아타기에 대한 거는 추천을 드리고요. 갈아타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갈아타기 전에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여기서 제가 상급지에 대한 거를 여러 군데를 나열할 수 있지만 여권이 안 되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냐면 매도 후에 본 물건을 7억 개에서 7억 3천 정도의 매도를 하고 나서 매도의 여권 부분 같은 경우에 자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매도 상황과 동일하게 상급지로 이동하기는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하게 이 금액을 가지고 상급지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매도 자금과 그리고 추가적인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자금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본 물건을 매도하고 상급지의 종목을 달리해서 아까 얘기했던 20년 걸리는 어떤 재개발 물건이든 다세대든 이런 걸로 가서 좀 시간적인 인내를 가지고 투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면서 제가 볼 때는 상급지의 추천보다는 먼저 어떤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짜고 상급지를 같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함께 의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